랄랄랄랄랄라 소리 같다 2분 남았어요 서둘러야 돼요 시간 없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게 메타버스 세상은 아니지 나 지금 현실에 존재하는건 맞는거지 뭐해? 그것도 빼려줘 안 다쳤어? 다친건 아닌데 어디 봐봐 괜찮아 괜찮아 형 뭐해요 지금 50초 남았다고요 지금 오케이 다친건 아닌데 어디 봐봐 빨리 가자 아휴 남순씨를 왜 데리고 들어가서 진짜 다친거야 뭐야 으악 으악 그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빨리 가. 여자한테 안경 옮겨주더니 이럴 순 없는 거야. 나 때문에 넘어졌잖아. 내가 처리해야지. 힘이 싸다는 건 예전 게레사건으로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. 진짜 와우네요 진짜. 간이식 가벼워. 새털 차랑. 줄지에 새털 대고. 야 빨리 가. 은하. bé신. 배에이. 배불리영상은? 배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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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